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또 알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밝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자연인, 휴먼 내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구원받지 못한, 아직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그 물질적인 세계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모든 물질은 분자로 되어 있고, 또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있고, 또 원자를 더 쪼개면 양자와 중성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을 쪼개면 양자와 중성자가 있고, 또 그것을 더 쪼개면 가장 밀입자 단계인 쿼크라고 하는, 그러한 더 이상 쪼개지지 아니하는, 이것은 입자로 존재하는가 하면 파장으로 존재하는 물질도 아니고, 또한 물질인, 그러한 양면적인 형태를 띈 상황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과학적인 토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파로 되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지거나 물질을 만지거나 만질 때, 만져지는 것은 왜 그런가? 이것이 파장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왜 만져지는가? 그것은 바로 물질 속에 있는, 각 입자 속에 있는 전자기파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밀어내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전자기파는 중력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이렇게 만졌을 때 이게 통과되지 않는 것은 전자기파가 이 물질 속에 있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실은 실체는 뭐냐 하면, 모든 보이는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압느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나 빛이 있게 되었어요. 또 해와 달이 있으나 하면 해와 달이 있고, 모든 우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모든 그 기운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그 영적인 눈으로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모든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리석게 본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선한 싸움을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실감이 있고 너무나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림과 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제리 마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가 있어서 그때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며 이 땅에는 어떠한 우리의 대적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하 1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의 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인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것을 시인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영이 하나님에 속한 영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영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영 분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영이란 게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잘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리고 그 빚어진 사람 육체를 빚으시고 그 육체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불어넣었다. 숨을 후하고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이는 육체로만 된 것이 아니라 또 혼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되었다는 이 삼분설 또는 영혼과 육신 이분설 이건 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의 임지하심이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지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못했다면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맨 처음에 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왜 죽은 자가 되었을까요? 아담의 영이 타락하였을 때 범죄함으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과 아담의 영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은 이제는 몸과 혼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야말로 이것이 뭐냐 하면 자아가 생긴 거예요. 자아. 영적인 그러한 기능은 다 죽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의지와 감성과 지성 이 세 가지의 기능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고등동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해서 정제함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살아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과 다시 교통하게 됐어요. 과거에 아담의 타락이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고서는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시편인데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은 자기의 영이 자기의 혼과 몸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아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의 영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소울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영이 성령 충만하여 그 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혼아 여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라. 그리고 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오장육부 내 손과 발과 내 속에 있는 모든 몸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선하신 뜻에 우리의 혼이 감동을 입게 돼요. 그러면 그 영적인 감동이 우리 혼의 영향력을 입게 되면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영적인 감동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우리가 과거에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에 마귀의 그러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혼의 그 영향력을 입혀서 내 자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귀의 노예 생활 마치 좀비와 같이 우리의 의지가 그냥 마귀의 영에게 그냥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세상에 미혹된 영에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도덕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래는 새로운 영적 그리시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만 존재한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의 영이 어떤 부류의 영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어떤 부류는 하나님에 속한 영인가 하면은 어떤 부류는 마귀에 속한 영이에요.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군사이며 어떤 부류는 마귀의 군사란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두 부류가 부딪히게끔 되어있다. 왜냐?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그 방향하는 바가 다르고 행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만약에 같이 한다면 거꾸로 이게 많이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능지초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절대로 영이 다른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고 같이 살 수가 없게끔 되어있다. 그래서 한 가정에 가족이 원수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허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왜냐?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 속한 영들과는 물과 기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타협한다면 손해보는 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든 전신갑주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하신 그 뜻을 버리고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항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추만함을 받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아니여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 악한 영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그러한 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과의 전쟁이 선한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게끔 되어있다 이겁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마귀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면 당하는 거예요. 불화살해 당하는 것입니다.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 아는 영적 그리시돈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잡음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제 TV를 향하여 지니야? 불러요. 그럼 네? 오늘 날씨? 네. 오늘은 무덥지만 하늘은 좀 개어있네요. 오늘 최저기온은 23도 최고기온은 28도입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이고 초미세먼지는 좋습니다. 뭐 이렇게 두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니야?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꺼져 있는 거야. 누가 만진 거야. 그래서 소리를 듣는 그 기능이 꺼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확 들려오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말씀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는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아니하는 때에 조저히 상상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크게 안 돼요. 영적인 것은 깨어있기는 하지만 세상과 섞여 있으면 잡음이 너무 많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정확해야 합니다. 주파수가 조금만 틀리면 세상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조율이에요. 조율.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바이올린 제 아내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지만 연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올린을 조율을 하잖아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맨 먼저 하는 게 이 피아노가 제대로 음을 조절하고 있는 서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협연을 할 때 이게 서로 잘 맞는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조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엇박자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귀의 미혹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길차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빈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떨 때 들어옵니까? 우리가 잠깐 졸 때 잠깐 빈틈이 있을 때 잠깐 기도하기를 쉴 때 잠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쉴 때 세상의 눈을 돌릴 때 세상의 귀를 열 때 마귀의 공격이 시작이 된다. 이럴 때 한 번 틈이 오면 물 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 밀듯이 작은 구멍 하나가 나중에는 큰 구멍이 나서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가 영적 방어벽을 잘 구축해야 된다. 잘 구축해야 된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어벽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방어벽을 철저하게 보수하고 준비하면 진주성에서 대승을 거둔 것처럼 참으로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그 성벽을 넘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의 방어벽 우리 교회의 방어벽 내 직장에서의 방어벽 영적인 방어벽을 우리는 매일매일 수축하고 보수하고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방어벽을 세울 때에 PC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병원에 진료하러 딱 들어왔는데 메일이 그 팩스를 통해서 메일이 딱 왔어요. 보니까 뭐 희한한 뭐 막 대만 어디에 무슨 해킹 그 아노니미스 라고 그래서 그게 오는 거예요.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더 많이 왔어요. 그 다음날 또 더 많이 왔어요. 거쳐 볼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또 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다 점검해 보더니 원장님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거 특별히 방어벽을 구축을 했는데 이것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 가 침투해 들어와서 됐기 때문에 이 방어벽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루종일 작업을 해가지고 겨우 그 다음부터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방어벽을 구축할 때 대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아예 그 인터넷 선을 차단시켜버려요. 들어오지 못하게 컴퓨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정보 어떤 컴퓨터가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완전 차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귀신의 음성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차단해버려요. 영적인 기능을 갖다가 청취 기능을 꺼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지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네? 하고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말하는 중에 지니 비슷한 이름이 딱 나오면 네?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고 이거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그냥 꺼버려요. 그냥 그럴 때는. 그러나 그걸 끄고 있으면 그 더 이상 마음대로 컴퓨터 TV를 작동하고 편하게 하는 기능이 꺼져버리잖아요. 결국은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라든가 외로부터 들여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신학적인 차원에서 뭐 이제 성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 끝났다. 성경만 보면 된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어떠한 외부적인 그러한 예언의 은사라든지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은사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렇게 해서 차단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말을 하고 기도해주고 축사 기도를 해주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러한 영적 은사에 대해서 매우 거구감을 가지고 이것은 현대에 행하는 모든 은사들은 마귀적인 것이다. 귀신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아예 차단시켜버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무슨 귀신이 있냐. 이거 지금 귀신이 뭐 그러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 자체를 찾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고 병자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마귀의 발제불의 힘을 빌려서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버지와 나를 거역하고 나를 반대하는 것은 사함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거부해버리는 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세와 금세의 용서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컴퓨터가 있으면 완전히 외부적인 선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2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요엘서에 나온 대로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남정과 여정에게 물붙듯이 성령을 보여주시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이 마지막 때 물붙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오. 또한 각색 질병에 걸린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역사할 것이오. 왜냐 지금 지극히 이 시대가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가말리알 대법사와 같은 그러한 자세. 가말리알 대법사는 그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표적과 지사와 능력을 보고 바리세인과 제사장들이 거부해서 이건 마귀의 짓이다. 그러나 가말리알 대법사 그분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 아닙니까? 율법사여 존경받는 최고의 라삐였어요. 그 가말리알 대법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놔둬라.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노라. 하나님의 역사면 이루실 것이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자세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크게 범죄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상실된 거라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있는 자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 너무나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시험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실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성령을 받고 우리가 영적인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유일하고 나는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재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차단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한 것인가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인가 또한 이것이 영적 지도자에게 점검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의 계시인가 우리는 늘 겸손한 태도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그 행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인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분별되지 아니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거짓 선지자리 너무나 많아요. 분별하기가 힘들어 평신도들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영분별이 잘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라요.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한 삶인가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인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마치 컴퓨터가 모든 정보들을 다 흡수하긴 하지만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짓되고 미혹되고 잘못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점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점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외부로 들여오는 모든 정보들을 모든 생각을 모하여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우리의 모든 생각은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내 일 속에 생각이 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을 다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요. 어떤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모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또한 무조건 마귀의 역사 미혹의 영이 거짓 표적과 기사로 사람을 미혹할 때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것을 대적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분별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침없이 대적해야 돼요. 대사람과 전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편협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우리끼리만 만약에 살고 믿지 아니하는 자하고는 말도 대화도 아니하고 직장 생활도 아니한다면 세상 밖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접하여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요. 선교의 창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뭐를 취하라고요?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테살로니카 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초창기에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영적인 이러한 성숙도에 다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거치게끔 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 독일에서 공부할 때 아내가 제 큰딸 낳을 딸이 되어서 저는 따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독일 할머니가 남편을 여의고 한 70, 80 가차이 된 할머니가 혼자 사는 데서 방을 얻어서 고시 공부를 의사고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할머니가 친절하고 그 집이 저택이에요. 저택. 그 남편 되신 분은 아주 독일에서도 아주 귀한 집안이 아주 가문이 있는 집안이 장학사 였습니다. 장학사 그런데 좋은 방을 제가 얻어서 참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침대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독일말로 들리는 독일말로 얼마나 이게 여러분과 당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물론 들긴 하지만 에이 무슨 영적인 이상한 마귀여 귀신이 여기서 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딱 누웠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확 내 가슴에 뭐가 덮친 덮친 이것을 매일 밤마다 이걸 당하는 거야. 소위 말하면 가위 눌린다고 하는데 이 가위 눌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마귀여 귀신여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그때 제가 신앙이 있을 때고 성령 받았을 때고 이럴 때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친대회 딱 올라가서 그냥 독일말로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라우스 반 히어 이 위벌 가이시다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이 점잖 매진아 이 마귀는 비겁한 원수입니다. 점잖하게 하면 안 돼요. 딱 일어나서 명령을 해야 돼요. 담대한 권세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오지 않아. 다시는. 이와 같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열려지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접하게 돼요. 한 번은 어느 제가 인턴 생활할 때 한 목사님의 배려로 작은 신학교의 학사 기숙사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잠깐 있었는데 방을 구하기 전까지. 아니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밑에서 사람이 붕 떠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걷지도 않아. 2층인데 층계를 붕 떠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그런데 제발 내 방에는 들어오지 말라. 그런데 내 방에 오더니 딱 서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는 내 얼굴 가차에다가 이렇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이것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냥 주먹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가대. 나도 모르게 그냥 주먹이 나가봐요. 그게 막 싹 사라졌는데 그 주먹이 허공을 찾겠지요. 귀신이 어제 맞습니까. 그러니까 벽에다 그냥 그대로 여기가 멍이 들 정도로 말이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 펴지니까 그 말씀이 온 거예요. 간절하게 아주 신선하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아침 승리한 아침 마귀의 미혹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현실 영적 현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 맹인이 돼요. 그러면 마귀의 미혹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공격이 들어와서 어떤 경우에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들어온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목요집회에 한 어머니가 딸을 20대 중반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아니 기도를 하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방언이 돼지 방언이야. 방언 소리가 완전히 돼지 멱따는 소리야. 이거 영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절제를 못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 성도들 간 다음에 조용히 불러서 이거 어찌 된 거냐. 근데 어느 교회에서 밤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다 생각이 됐대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등에 화살이 꽉 꽂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니 이상한 방언이 막 나고 드라이래요. 그 뒤로부터 그리고 나서 축사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귀신들이 드러나는 한 마리도 아니고 군대 귀신이 군대 귀신 엄청난 것 너무 불쌍해 두 시간 동안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 나서 완전히 기진멱진대서 어머니가 데려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또 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받고 난 후부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난다. 자꾸 귀신이 자꾸 그러면 또 전화에 대고 축사 기도를 30분 이상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안이 온 그러다가 잠잠해지고 이것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주 신실한 남편을 만나서 직장생활도 잘하게 되고 정말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그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깨어서 경성하여 우리가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영적인 근원을 따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눌린자를 자유케하고 병약한 자를 고치며 이 어둠에 속한 속한 자들을 대적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천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에서 우리는 영 분별 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 분별 은 성령의 은 사입니다. 믿음의 은 기적을 해가는 은 은 영 분별 은 방원의 은 은 귀신 쫓는 은 은 은 은 은 은 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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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계신 성령께서 내 영의 감동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 속한 것인가 를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바로 영적 분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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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길, 온전하신 길,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면 오늘도 제 충만 받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영분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